크리스토퍼 데뷔과 님을 함께 무대 위를 모시고 제가 쿠팡과 어니스텝 한국 단독 런칭을 기념하는 포털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김범석 대표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. 지금 나오고 계시네요. 김범석 대표님도 이 무대 위를 함께 자리를 모시고 제가 포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쿠팡과 어니스텝 한국 단독 런칭을 기념하는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두를 한 번 더 올려주세요. 다음 포토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토스트입니다. 오늘의 이벤트입니다. 오늘의 이벤트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멘